아니, 나래가 있는 거니까 다 매달려있어 한 번 더,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갑시다, 이 포즈로 아, 와? 네네 공식 포즈입니다, 네 좋네요, 네 좋네요 이렇게라도 사진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해피바이러스, 양세형씨 잠시만요 자, 윤란혜입니다 윤란혜입니다 자, 왼쪽 기장님들부터 위창하시고, 왼쪽 기장님들부터 사진도입니다 네, 왼쪽 기장님들 감사합니다 예 시그리처 보즈 좋습니다 네 자, 구해전즈의 원진 윤란혜의 모습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, 센자놉니다, 센자 네, 좋으세요 자, 이게 티보 아니겠습니까? 예 아, 구성분 뭐 좋고 예, 분위기 좋고 뭐, 스타드 기타님들 뭐 바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예 아, 찐비소가 생기겠습니다 양세형씨, 어떻습니까? 네 네 네, 구해전즈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구해전즈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, 가장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의상을 맞습니다 예 어, 수명만 보십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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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홈즈에서 가장 열심히 발품을 파는 덕에 프랑스까지 연수수 극하였을 것입니다 아, 하하 하하하하 여기는 떼끄러지들도 열심히 떨끄러지으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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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너무 아쉽습니다. 한 개씩 너무 좋았을건데 너무 아쉽네요. 아니야 이번 기회를 위해서 하자 하길래 아 그러셨어요? 홍진인가요? 네, 덕팀장을 새로 뽑기로 더 있어서 만약에 덕팀장을 새로 뽑는다면 누가 가장 강력한? 아 여기 이제 홍진이 하하하하 이 주로 우리 형이 소인은 말에 독박이로 박살이로 합니다 저는 올해 막힌 집 막내입니다 사실 예능 맛집 막내 아들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독기처럼 깡총깡총 뛰어서 열심히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, 양생 씨도 한 말씀 하십시오 네, 여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상도 있고 올해 프로그램상도 있고 베스트 커플도 있고 여러 상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팀왕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뭐 사실 복띵띵 사실 계속 서로 뭐 홀등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화합이 팀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려면은 프로그램상 같은 거 한 번 아, 좋고! 아, 좋고! 갑시다, 예! 부흠 씨 공식적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네, 프로그램상 너무 좋고 일단은 오늘 베스트 드레싱을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, 나네 씨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,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, 기자님들께 뒷모습을 한 번 아, 저 사신분입니다 와아 야, 이 운동으로 다져진 MBC 예능을 바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입니다 아, 믿어보시죠? 와아, 선동! 오, 이거 어렵다 티복상, 오늘 뭐 티복상은 교회존줌으로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보다 크림픽이 소희존줌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! 스탠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존줌즈의 멋진 티복을 확인하셨습니다 menyed dal 고맙습니다 은은이 확실하셨습니다 星 36 정교회존줌즈의